너무 짙은 것 같아. 괜찮아. 녹차 만들어. 어. 여기 있네. 그거 아니야. 그게 녹차야. 먹던 거 있어. 없네. 여기도 없네. 못 찾겠다 깨꼬리 깨꼬리. 이게 요새 내가 하는 짓이야. 다시 찾아줄까? 됐어. 이건 언제 먹지 뭐. 찾았다. 어? 아직 녹차 온도 아니야. 좀 시켜야 해. 모르겠다. 그냥 마시자. 거름만 까먹었어. 나 또 그게 이서현식인 줄 알았지. 괜찮아. 천천히 마시면 돼. 그래. 됐어? 됐어? 되고 있어. 병원 가자. 왜? 쭉 이렇게 해줄 거야? 쭉 날마다 뜨거운 물에 손 튀기려고? 병원 안 가도 돼. 괜찮아. 네가 어떻게 알아. 끓는 물이었는데. 완전 끓는 거 아니었어. 좀 시켰잖아. 그리고 금방 컵 날렸잖아. 그냥 500원짜리 동작만큼 흘렸어. 하하하.